도전과 현대적 대승을 이어가고자 하는 공간 중에 참고 있습니다. 뒤쪽분도 더 오면 간단한 무사막지에 현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벤츠 S 클래스 최상위 모델 마이바우 580 4매틱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바우 S 클래스 외관 디자인은 짧은 프론트 오브앤과 긴 휠 베이스, 균형 잡힌 리오 오브앤과 커다란 휠 로 완벽한 비율에 클래식한 3박스 세단 형태로 구성된 부분이 특징인데요. 전면부는 크롬 처리된 핀이 장착된 보닛과 3차원 트림 스트립이 수직으로 배열된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전용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측면은 넓은 뒷좌석 도어와 크롬 처리된 B필러, C필러에 부착된 마이바우 브랜드 엠블럼, 마이바우 전용 힐, 플러시 도어 핸들 등이 어우러져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요. 여기에 후면부는 두 개 섹션으로 나눠진 테일라이트와 마이바우 전용 리어 범퍼 및 배기 파이프가 장착되어 우아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택사형으로 제공되는 두 가지 조합의 투톤 컬러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외관을 한층 더 돋보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럭셔리한 조화를 이루고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먼저 중앙에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3D 계기판을 포함해 총 5개의 디스플레이가 실내에 탑재됐습니다. 마이바우 S-클래스는 신형 S-클래스 롱힐 베이스보다 18cm 긴 휠 베이스로 한층 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요. 무릎 공간도 최대 12cm 더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64가지의 단일 컬러 혹은 멀티 컬러를 활용할 수 있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의 로즈 골드 화이트, 아메시스트 글로우와 같은 새로운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파워트레이는 V형 8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503마력, 최대 토크 71.4kgm을 발휘합니다. 특히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이내믹 셀렉트에 마이바우 전용 모드가 추가된 부분이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더욱 편안한 승차감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시 쇼포 드라이브를 위해 가속이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특징과 한층 부드러운 저단변속 배치 및 2단기어 출발 덕분에 차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동력 공급이 원활해지며 서스텐션의 편안함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마이바우 S클래스에 탑재된 편의 및 안전사용으로는 200만 화소 이상의 픽셀로 더욱 선명해진 디지털 라이트를 장착하고 충돌 시 뒷좌석 탑승객의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뒷좌석 에어백, 마이바우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뒷좌석 벨트 피터 등을 탑재했습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에는 픽션과 함께 탑승자의 목, 어깨, 히팅 기능이 예장되어 뒷좌석 탑승자에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뒷좌석 탑승객을 위해 리그제티브 시트가 적용되어 등받이 각도는 최대 43.5도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또 최대 5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다리 받침대도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도 쇼퍼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앞좌석 동반석 시트를 최대 77mm까지 앞으로 움직여 뒷좌석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앞좌석 헤드레스트가 조절 가능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앞좌석 동반석 아래에 발 받침대를 펼쳐 뒷좌석 탑승자가 다리를 편 채로 누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아울러 전동식 뒷좌석 컴포트도 도어가 장착되어 전기모터가 도어를 제어해 경사면에서도 뒷좌석 도어를 쉽고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마이바우 S클래스에는 회전 기적을 2m가량 줄여줘 도심 지역에서 쾌적한 승차감과 고속주행 시 민첩함을 전달하는 리어액셀 스티어링이 적용되었고 2세대 MBUX 증강현실 네비게이션을 활용해 복잡한 교통상황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바우 S580 코메틱 국내 판매가격은 2억 6,06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